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베이징 대학 문학부 문학과 일본 문학정보 4학년 염다솜입니다. 아무리 일본어를 공부하고 왔다고 해도 대학 수업이니까 약간 전공 언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약간 수업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저 지금 취업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항 쪽, 항공 쪽 일하고 싶어서 계속 그쪽으로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면접이 있어서. 일본어 공부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제2의 국어가 일본어였어가지고 선행학습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1년 반 정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현역으로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으로. 한국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냐. 정말 스펙을 빨리 쌓아야 된다.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휴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일본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약간 대학도 즐기면서 취업도 하고 이런 거라서 스펙 쌓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한국이랑 다른 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일본어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진 난해 2011년도에 왔는데요.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무사히 전 지내고 있고 몸으로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너무 문제집만 보지 마시고 소설 같은 것도 읽고 음악 같은 것도 들으면서 좀 재밌게 공부하면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생활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오세요.